그것 때문에 수면이 취침시간이 불규칙하다고 일찍 죽을 것 같지는 않아 살쪄서 일찍 죽을 순 있어도 그렇지 돌아왔구나 퇴식이 어 쿠브라코 야 너 일 똑바로 안할거야? 며칠전에 먹어봤거든요? 맛있더라구요 지코바가 없어가지고 지코바 대용품으로 찾아봤는데 괜찮던데요? 탕가리? 그렇지 바뀌었나요? 바뀌었어 그리고 쿠브라코가 좋은게 그 포장 용기가 엄청 콤팩트 하더라구요 작다고 얘기하면 조금 빈장 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뒷처리도 깔끔하고 오히려 좋더라구요 아 그런가요? 저는 지코바 밖에 몰랐어가지고 항상 지코바 먹었거든요 그것밖에 모르니까 저는 그냥 맛있나보다 하고 먹었는데 아아씨 그 또 안촉냐? 가야 가야도 한번 다음에 먹어봐야겠네 흠흠흠 음? 음? 그래도 왜 일을 안해? 어 사람이야? 안했네? 아 여기 숨어 있어도 은근이... 솔솔하겠는데? 이게 원래 핑 때문에 안되는건데... 총이 5피니까 이런게 되네 미쳐버려 얼마나 빡칠까 아우 이 새끼 핵인데요 막 그러고 있겠죠 지금 핵 맞는데요 어쩌려고 내가 핵이지 안되겠다 안되겠다 아까 여기서 누가 죽었는데 탄을 다 먹어 여기 왔다 다행쓰 바뀌었나봐요 다 먹었으니까 됐다 또 있다고 어 말이 뭐 몰랐지 아이씨 어쨌든 총이 미쳤습니다 어떻게 해야돼요 패도 됩니까 이거 안 되나 이거 뭐 쟤네가 혀가 육안인가 아이고 모르죠 tudo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안 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시 바 내려와 내려와 탄좀 줘봐 탄좀 야 나와 그걸 놔서 또 처먹네 하아 탄이 많이 없습니다 아이씨 벌써 끝났어요? 야 뭐 하나 불러봐라 탄이 갑자기 많아졌네 근데 아아 좀 죽으라고 어디였어요? 저기 가네 아 어디있어? 아 시발 우리꺼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 나 스모크였어요? 지금 위치는 알고 있으니까 조심해야돼요 아 이게 안된다고 이띠기님 반갑습니다 랭게임 안합니다 콜옵은 네트워크가 병신같아서 랭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아 막판 시원하게 하고 가네요 치킨은 어디까지 할까요? 치킨은 어디까지 할까요?